내가 간단하게 와인이랑 먹으러... 아! 아! 진짜? 진짜? 세우미 내가 얼마 전에 친구가 레스토랑을 갔는데 거기서 좀 희한한 음식을 먹는 거야 네 그래서 캡쳐를 해놨었는데 그거를 한 번 봐야겠다 보지 마 이건 아니지 아, 오빠 나 음식 해주는 거 보지 말라고요? 뭐 해줄 건데요? 어우, 저거 뭐야 머리가 끼우니까 뭐 저런 게 되는구나 귀엽지 않아요? 안 귀여워요? 귀엽죠? 안 귀여워요 아니 뭐 원종 씨만 귀여우면 됐지 뭐 뭐 해줄 건데 뭐야 뭐야 사진이 이거예요? 가지? 네, 가지...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잘하시나 보다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고 레시피 순서대로 하는 것들로 하면 재료가 준비를 하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사진만 보고 완성된 요리를 보고 해보자는 생각으로 사진 하나 보고 그냥 뭐가 대충 필요한지만 체크해서 이거 저거 저거 눈썰미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야, 이걸 어떻게 사진만 보고 만드냐 그러니까